CBS 노컷뉴스의 2013년 9월 2일 기사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자산의 약속,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는 당시 결의를 짧게 요약하면서 만비하겠습니다. 이석기 씨가 포함된 다채우 결의입니다. 이석기 씨,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단체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과 이 단체가 북한 어제저녁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있는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제가 CBS 노컷뉴스의 2013년 9월 2일 기사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PD 무력화시킨 NL 소위 주사파라고 하죠. 금자산 약속 먹일레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2001년 당시 NL 계열들은 모임이 열린 곳에 지명을 딴 군자산 약속 또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으로 불리는 선언을 통해 합법정당운동을 결의했다.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경기동부연합이 정당운동 결의 3년 만에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석기 의원이 등장함에 따라 군자산 약속이 실현될 뻔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진보동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야합하여 만든 비례연합정당 당시 출범 당시 지지율이 1%를 오가는 정당이 비례수석과 지역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보당 계열 인사가 위장전입하여 비례대표 순위에 올랐다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조국 신당에도 어떻게 위장전입할 것인지 기대된다고 얘기합니다. 군자산의 약속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는 당시 결의를 짧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이석기 씨가 포함된 단체의 결의입니다.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김경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비례 1번이라는 게 사실 비례 1번을 하는 사람이 그 정치 세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 몇 달 안 됐지만 그런 게 상식 아닌가요? 이 민주당 계열의 비례 1번과는 전지혜 씨. 이 후보님은 올해도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작년 11월에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소속된 단체가 결의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떤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단체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과 이 단체가 북한 쪽하고 어떤 초청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은 그런 문건을 올려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홈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비례 말번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번이잖아요. 1번. 그건 정체성이 같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냥 준 거지 우리는 종북 안 할 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표 받고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우린 종북할 거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의 하나입니다.